안녕하세요 마재입니다 10.10 롤토체스 패치노트 리뷰입니다 이번 패치 같은 경우에는 10.9에서 가장 사람들이 좀 증오했던 4.8 조금 건드린 거랑 성배 건드린 거랑 이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패치가 될지는 패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5렙 대자연 은하계가 5렙이 아니라 3스테이지 공동선택 라운드에서 대자연의 힘이 나옵니다 이제 전에는 무조건 달려야 되는 그런 은하계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때 되면은 이제 주는 걸로 그리고 이제 보면은 1,2,3,4,5 코스트 챔프가 전체적으로 그 게임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개수 한 개가 있죠 이제 니코를 써도 다 나와 있으면 전체 개가 그 뭐 1코스트가 27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미 27개가 나와 있으면 거기다가 뭐 니코를 썼을 때 이제 보면 니코가 그냥 튕겨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이 뜨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초밥집에서 완성템 나올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이거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떨어져요 또 이제 또 초반에 그 크림라운드에서 아이템 획득할 확률이 또 조금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은하계 우주무기고라고 해가지고 모든 플레이어가 같은 종류의 완성템 두 개를 가지고 시작한다 똑같이 이렇게 자 확률은 이제 이 우주무기고 이번에 12.5%고 뭐 교환이랑 보물창고가 10% 나머지 특수은하 7.5% 그리고 이제 기본은 30% 이런식입니다 특수은하 나올 확률이 70%고 아닌은하가 기본은하는 30%예요 자 그리고 이제 특성에서 메카파일럿이 이번에 또 너프가 됩니다 메카파일럿 같은게 이제 지금은 애들 공격력 다 합친거인데 지금은 이제 패치가 되면 80 더하기 메카파일럿 공격력을 모두 합친 것에 45% 무조건 너프예요 무조건 너프 기본적으로 1성일 때 공격력을 한 대충 한 50만 잡아도 어 뭐야 약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성일 때만 다 셋 다 1성일 때는 지금보다 세나 셋 다 1성이면 지금보다 더 세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 그러니까 그래봐야 별 차이도 없는데 이제 2성 3성 되면 확실하게 약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메카파일럿이 좀 탱커 그냥 뭐 어느정도 딜은 하지만은 확실하게 조금 더 탱커로만 쓸 수 있는 이게 이제 아이씨 왜이렇게 메카 잠입자 안그러 약한데 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폭파감 주고 뭐 역시나 혼자 가면 됩니다 혼자 가면 그리고 이제 잠입자가 그 지금 잠입자 같은 경우는 내가 평타사거리 안에 사람이 있으면 안 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접 카직스가 맨 앞자리에 있으면 맨 앞줄에 있고 상태도 맨 앞줄에 있으면은 안 뛰고 때리면서 시작하는 이런식인데 사전거래 안에 있으면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건데 이제는 무조건 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894 거리 이상 있는 애들한테 잠입자를 줬을 때도 무조건 뛴다 일단 뛰고 시작합니다 우주해적 사우주해적 아이템 획득 확률이 또 5% 올랐습니다 20%에서 25%로 자 그리고 챔피언 이제 4815 메리트를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뽀삐 뽀삐가 보면은 피해량이 100, 175, 250인데 100, 150, 200 이성도 지금 칼질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패 흡수량도 200, 350, 500에서 200, 300, 400으로 팍 갚겠습니다 그리고 트패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데 얘 때문에 이제 편하게 얘 믿고 좀 갔는데 얘는 이제 삼성 데미지 막 갚겠습니다 삼성 데미지가 550에서 450으로 자야 기본 공격력이 55에서 50으로 직스는 만화가 이제 45에서 40이 됩니다 지금 메타에서 굳이 직스를 더 약하게 하면 안 되는게 있기 때문에 예슬파이어가 막 쏘나주고 막 쏘고 일하니까 보통 아이템을 자 그리고 이제 야스오 야스오 기본 체력을 600에서 700 그리고 최대 만화를 100에서 90으로 버프를 했습니다 양 버프를 했는데 야스오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아이템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아이한테 날아가기 때문에 썼던건데 이거 바뀌고 나서부터는 야스오 우린 쓰기가 조금 그렇게 됐죠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코스트 카르마 고무 공격 속도 증가가 35%, 50%, 100%인데 50%, 75%, 125%로 어 쭉 버프했죠 이정도면 신드라 신드라 이제 만화 너프 먹고나서 구체 데미지 버프인데 지금은 신드라를 워낙 안쓰다보니까 80, 120, 200에서 100, 150, 250으로 버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단계 케일 케일 이게 너프인데 삼성 케일만 너프 됐어요 삼성 케일 파동 데미지가 750에서 600으로 너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벨코즈는 살짝 버프가 됐습니다 425, 550 그리고 2000 데미지에서 450, 600, 2000 1, 2성 데미지가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오공 오공이 궁극기를 썼을 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공격하지 않은 적 중에 랜덤이라고 되어있는데 오 이거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제는 공격하지 않은 적 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애들부터 이렇게 고런식으로 자 그리고 아이템 지금 지금 이제 여름만 먹으면 엄청 센 세지는 성배 이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날 것 같긴 한데 이제 빨리 나오면은 여전히 해볼만 한데 지금 보면은 성배 만화 해보기 10에서 8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배 두개의 대천산화를 줬을때도 평타 안대를 확실하게 때려야만 하가 차는 고런식이 되는데 이제 이런식이 되면은 이제 쓰는 입장에서 이제 주는 만화도 좀 줄어들었지만 일때때때만 무한하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내가 뒤져도 이거 완성해가지고 해야지 라고 해도 그러니까 진짜 개타피 보통 10 얼마 20 이런데서 이걸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소나 이걸 하면 억지로 억지로 이 템을 만든다고 이제 만들면 근데 이제 그런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거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때려 부술 수가 있는게 아닌게 된다 뭐 빠르게 완성돼가지고 하면은 여전히 분명 가볼만 선택이겠지만 이거 하나만 보고 달렸을 때 억지로 완성을 했다가는 이제 전만큼은 효율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죽지 않을까 죽검 시작할 때 중첩을 1 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력이 상당히 좀 많이 오는 아이템이 되는거죠 지금 1 스택이 아마 공격력이 30인가 45인가 아이템 꽤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검 중첩에 이제 보면 지금 이제 1 2 3 4 5 중첩수가 돼 있는데 올라가는 공격력이 표시가 되게 바뀝니다 모렐로 레드가 27%에서 25%로 데미지가 너프가 됩니다 자 이제 버그 수정인데 뭐 이거 수호천사로 부활할 때 샤코의 강화된 기본 공격이다 진의 4타 아 이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면 효과가 사라질 때가 있었나보네요 근데 이거 안 사라지고 정확하게 되게 특정적인 플레이어를 상대로 승리하면 공으로 변해 공중에 떠다니던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골 얘기하나 제라스의 기본 공격에 치명타가 발동하면 투사체가 보이지 않던 버그가 있었다 미스포춘을 보유한 플레이어가 원뿔 범위 증가 업그레이드를 구매하지 않아도 효과가 적용되는 버그가 있었다 일부 플레이어가 첫 공동선택 라운드에서 늦게 도착하던 버그 이게 서버 불안정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로딩 다 끝나야 게임이 시작하는건데 첫 로딩이 그냥 제일 빨리 끝난 사람이 그냥 게임이 시작해버리는 버그였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오 너 들어왔는데 이미 게임이 시작되고 그게 이유인데 뭐 이거 이제 고쳤다고 하네요 마우스 클릭 및 끌기 감지를 개선해서 챔피언과 유닛을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공동선택 라운드에서 챔피언이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을 다시 볼 수 있다 아 이거 그래 이게 안보이게 돼있으면 모바일 역시나 끄는거 좀 수월하게 됐고 감정표현 패널 어쩌고저쩌고 튜토리얼 및 랭크 게임 아이콘에서 상대 색상 상태 색상이 정상적으로 표시 준비하려면 로딩 화면에서 게임이 강제 종료되던 버그 어이큰대 그리스어 사용시 장비 검색창에 대소문자 구군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PC플레이어들의 채팅소리를 제거했습니다 왜그래 모바일은 채팅이 그게 아니니까 모바일에서는 최대한 그런걸 지우는 식으로 가고 있네요 감정표현도 그렇고 그래도 보면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10.10 패치노트 리뷰였습니다 연완